아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네 자 불량을 입혀볼까요? 2022년에는 모두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와 부자가 여러분들도 2022년 부자가 되세요 부자 안에도 황금색 아 이뻐라 오 가랫다 우와 우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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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소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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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려줍니떡 코믄 문어 계란 계란 사돌박이 완성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통문어 튀김 떡볶이 라면도 같이 라볶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쏘영으로 알파벳 감자튀김 준비했구요 케찹 그리고 갈릭소스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콜라부터 딸고갈까요 콜라 죽인다 벌써 다먹었니? 하루에 하나씩만 오이 미쳤돌이 차돌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오이 차돌박이랑 같이 먹으니까 완전 고급스러워 장갑 장갑 오 카레 떡 미쳤어 비주얼봐 고급스러워 에스부터 에쓰 고급스러워 미쳤다 떡이랑 라이스펠퍼 어묵 고급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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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깔게 잘라가지고 와 이거 맛있는데? 와 찝어서 살짝 매워요 살짝 더 고급스러워 고급스러워 문어튀김 우왁 소주 문어가 튀기니까 약간 오징어튀김같은 고소한맛이 나 섞어서 문어 아 매워 와 진짜 매운데 식감이 여러가지야 되게 쫄깃쫄깃한 그런 맛도 나고 매우면서 고소한 맛도 나고 콜라 콜라 와 라이스 페브로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아 좀 낫네 정신차리고 왜 왜 너는 못 먹어 누나니까 먹을 수 있는거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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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반석이라서 금이라그런가 엄청 맛있네 계란이 굉장히 고소해요 오 ken 조합 쫄깃쫄깃 와 매운데 문어튀김이랑 섞여가지고 약간 무슨 맛이랄까 고급진 라볶이? 하여튼 처음 먹어보는 맛인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매워 와 와 떡 진짜 맵다 먹어볼래? 진짜 매워 와 너무 매워서 다 못먹겠다 자 너 한번 먹어봐 거의 역대급인것 같아 아 잠깐만요 이거 지금 왜이렇게 맵지? 고춧가루가 약간 매운것 같나봐 아 눈물이 나네 아 이 떡이 소스를 먹어놨어 그래서 매운것 같아 와 근데 맛있어 떡집에 데운 떡이거든요 아 진짜 맵지 장난아니냐 뭔가 잘못된것 같아 이거 너무 매워서 소스를 못무치겠어 와 매워 제가 요리를 실패한적이 없어요 오늘 되게 맛있긴한데 이거 같이 좀 먹자 혼자는 매워서 못먹어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아 진짜요 어머 어머 이리와봐 진짜요 아 아 아 아 아 ㅠㅠ 아 아 아